아유, 뭘 가르쳐줘? 거기요, 그 사람 간대요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온댔어요,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금방 치고는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내가 속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생각할 건지 그거라도 물어보고 와야겠어요, 할아버지 20년 만에 만난 애미야, 금방 올 수 있겠어? 그래도 금방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아주 조금만 놀다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예요? 당신 금방은 언제까지인 건지 한 달인지, 석 달인지, 일 년인지 그거라도 물어보고 오겠어요, 할아버지 가르쳐주세요 정은아 할아버지 이제 전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졌어요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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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어요